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지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쓰레기가 쓰레기를 여기에 무단특위한 현장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 같아요. 탐방객들이 지금 보면 이런 쓰레기들 폐기물도 버렸지 않습니까 폐기물 이런거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관할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무단으로 버리는 겁니다.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 여기 열쇠사 방향이고 여기보면 타일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저런거는 분명히 차를 이용해서 버렸을 거에요. 여기 열쇠사 방향이고 여기 산곡사인데 여기가 우리가 외래정 식물이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는 구역입니다. 여기가 생활 쓰레기가 예전에 이렇게 없었는데 막 버렸네 여기를 이게 생활 쓰레기자면 이 마대 자르고 있다는 것은 차를 이용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것oll인지 alive 이런 Building 이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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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